보이스 브이앳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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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렉 걸렸어 렉 걸렸다고 무시무시 건방 지금 차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집 가고 있어요 오늘 하루가 드디어 끝났네요 우리 로비 고생 많았어요 오늘 하루도 나 차 아니야 이제 집가서 바로 자야지 빙고 오늘 하루 잘 보냈어요? 어떤 하루였어요 여러분들 어떤 하루였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오늘 하루 아주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웃었어요 목소리가 많이 피곤한데 아니에요 지금 새벽이여가지고 목소리가 축 가라앉아서 야근 중이에요? 회식했어요 싱숭생숭한 하루 월요일이었어요 아이고 회식했구나 새롭게 다짐한 하루? 어떤 다짐을 했지? 평범한 하루 판타스틱한 하루 시험 떨어졌어요 어머 괜찮아 괜찮아 공부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오 다양한 하루였네 그럼 오늘 뭐 먹었어요? 뭐 먹은지도 알려주세요 맞아 제 뮤지컬을 봤어요 나코가 근데 그게 무자막이었는데 무자막으로 봐줘가지고 아이고 순대국밥 먹었어요 떡볶이 저 오늘 진짜 맛있는거 많이 먹었거든요 뭐 먹었냐면 통닭 먹었는데 전기구이였는데 통닭이랑 떡볶이랑 통닭도 뭔가 다양한 종류를 많이 먹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떡도 먹고 해물찜 맛있겠다 육회비빔밥 맛있겠다 와 어제 오랜만에 유튜브로 그거 그거 먹었는데 순대 곱창이 나온거에요 순대곱창 맞나? 근데 곱창을 못먹는데 먹고싶더라구요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츄르 낙곱새 맛있겠다 오오오오 맛있는거 많이 먹었네 오늘 맛있는거 많이 먹어서 좀 행복하기도 했고 오늘 맛있는거 많이 먹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행복했고 내일은 뮤지컬하는 날입니다 2 내일은 뭐 먹을까요? 내일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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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뮤지컬 하기 전에 초코랑 매운걸 먹으면 안돼 그러면 불편하더라구요 좀 삼삼한 걸 먹어줘야돼 차선 변경하는 소리가 들립니다, 은비씨 예리하시군요 다들 제 졸린 목소리를 들어도 좋으시다면 소리질러 여러분 덕분에 잠이 깨네요 샤브샤브 맛있겠다 그저께 샤브샤브 먹고 싶었는데 저도 가서 잘 거예요 샤브샤브로 다행시? 오케이. 샤. 샤프를 샀다. 샤. 샤프샘이 없네. 불이 났게 달려가 샤프샘을 샀다. 다른 걸로 해볼까? 우... 실패야? 실패..... 노잼? 미안 뭐.. 3행시.. 직관 3행시 좀 해보게 3행시 연습 좀 해보게 3행시 뭐 할지 좀 올려줘봐봐요 국밥? 2행시? 오케이 국 국밥에 들어있는 밥은 밥 밥 밥 실패 다른걸로 해봐야겠다 음.. 라이브로 3행시? 오케이 라디오를 틀었다 2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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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좋아하는게 안나오네 불 불이 나게 달려갈 라디오를 껐다 어? 나쁘지 않았어 어때? 도어로 2행시? 오케이 도 도전해라 나에게 어 어지간하면 다 이긴다 나쁘지 않았는데? 합격? 땡오 땡오 4행시? 오케이 땡 땡 땡 탈락하셨습니다 뭐 뭐 이런게 다 있어 땡 땡 땡 또 틀리셨습니다 뭐 모.. 모자란 놈 참 시키 하지마 자 이제 진짜 마지막 한개만 하고 잔다 음.. 쓰읍 뭐가 좋을까? 음.. 루비? 오케이, 루비로 루 루비는 천사다 비 빛이 나는 천사 이건 좀 잘했는데 그리 유잼은 아니죠? 지금 안 멈추면 열 번 더 함 열다섯 번 더 할 수 있음 자, 여러분 얼른 주무시고 제 사랑씩 계속 들으시면 못 주무실 수도 있으니까 전 이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우리 루비 잘자용 안녕